안녕하세요. 당구와 사랑에 빠진 연기자 배연입니다. 유튜브에서 첫 번째로 선보이는 컨텐츠 큐떼 작곡 당구 쳐 저와 함께할 제 친구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짠! 안녕하세요. 당구가 너무 궁금해서 따라온 연기자 백지윤입니다. 지윤씨. 근데 우리 둘만 있으면 어떻게 당구를 배우죠? 우리는 못 치잖아. 그러니까요. 제가 정말 정말 누구를? 선생님을 한 번 초빙했어요. 진짜? 구했구나. 잘했어. 잘했어. 기대해도 좋아요, 언니. 아 진짜? 누구지? 2020년 저희에게 새로운 럭키 선생님 신정주 선생님을 소개합니다. 안녕하세요. 어디서 나갔어? 어디서? 수고한다고 힘들었어요. 우와, 대박. 이번에 이렇게 아리따운 여성 두 분을 가르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 저희가 영광이에요. 감사합니다. 자연스럽게 그냥 팔을 뻗으면서 엎드린다는 느낌. 팔을 뻗으면서 엎드리고 네. 그립을 가볍게 그러니까 이 앞뒤로 하는 걸 가볍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우와, 다았어요. 다았어요.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어우, 대박이다. 얘네 있으면 돼요. 당구를 처음 치시는 분들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 정말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실 수 있을 거예요. 1월 6일에 공개되는 큐대 작곡 당구처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. 사랑 부탁드려요.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